다빈치 리졸브 17 퓨전의 입문 강작 코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예 강작 코스는 이 다빈치 리졸브 내에 바로 퓨전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죠 이 인터페이스 기능이 어떤 역할로 쓰일 수 있는지 그 기능적인 관점을 초보자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게 입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자입니다 일단 이 퓨전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 바로 다빈치 리졸브 소프트웨어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현재 그 제가 설치한 버전은 17.2.2 버전으로 스튜디오 버전이 아닌 무료로 배포가 되는 프리 버전에 다빈치 리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버전에 있는 그 퓨전과 무료 버전의 퓨전의 기능성의 차이는 아주 작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입문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에 있죠 이 주소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퓨전이 어떤 역할로 쓰일 수 있는지 그 기능적인 관점에 소개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보게 되면 뭐 결국 이미지와 이미지 끼리 합성을 하거나 어떤 효과를 넣거나 또는 어떤 이 모션 효과를 만들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해당 소개 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다빈치 리졸브는 바로 이 컵 페이지라든가 에디트 페이지에서 영상 편집이 되어 있는 어떤 세퀀서 타임라인을 가지고서 그 구조 안에 있는 어떤 영상 클립을 바로 컬러 페이지 쪽에 있는 색상 기능을 사용해서 색 보정을 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다빈치 리졸브 입문자용 강좌를 보게 되면 색상 기능 중심에 컬러 페이지 중심에 강의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빈치 리졸브 내에 바로 합성과 이펙트 또는 모션 그래픽 이런 성격을 다룰 수 있는 바로 퓨전이라는 기능이 도입됨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영상 편집이 되어 있는 그 특정 시퀀서 타임라인 안에서 특정 시퀀서를 선택을 해서 그 시퀀서에 대해서 합성과 이펙트 이 모션 그래픽 작업을 바로 퓨전 인터페이스 안에서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퓨전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영상의 결과물을 다시 컬러 페이지 쪽으로 넘겨서 2차적인 색보정 작업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퓨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이 퓨전 기능을 실행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다빈치 리조브의 프리퍼런스 설정에서 바로 이 시스템 쪽에 이 미디어 스토리지 쪽에 현재 보르게 되면 이제 그 하나의 단일 경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다빈치 리조브가 이제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임시 렌더링 경로로 사용이 되는 이 미디어 스토리지 경로가 최소 하나 이상은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애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어떤 특정한 디스크 내에 이미 폴더 경로를 선택을 해서 하나 등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안 GPU 쪽에 보게 되면 바로 메모리 구성 요소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 토탈 32GB의 메모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빈치 리조브가 메모리 캐시로 사용되는 용량이 24GB 퓨전이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이 18GB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최대치 범위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빈치 리조브 이상으로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실행을 하면서 이 멀티 작업을 해야 된다면 다빈치 리조브에서 쓰는 메모리 용량을 좀 더 줄여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치 메모리로 잡혀 있는데 용량을 좀 줄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퓨전 메모리 캐시도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은 저는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이 멀티 작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치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gpu 구성을 보게 되면 네 바로 이제 그 그래픽 가속이 가능한 방식을 보게 되면 현재 쿠다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빈치 리조브를 어떤 운영체제에서 쓰고 있고 어떤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쿠다, 오픈셀, 메탈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이 프로세싱 모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쿠다 계열로 선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출이 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는 자동적으로 잡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토를 일단 체크를 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퓨저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시스템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 모델이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고 또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용량도 6GB에 좀 더 제한적인 범위만 갖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제 그 기본적인 입문을 하는 목적상 봤을 때는 제가 쓰고 있는 그 컴퓨터 사용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교육 관점상에서는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세이브 그렇다면 이제 그 이제 어떤 그 퓨전에서 작업을 할 영상 이미지 소스 클립을 임포트를 해서 배치를 해 봐야 되겠죠 제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이 이 퓨전 인터페이스 안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그 개념적인 작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퓨전 인터페이스 안에서 사용을 했던 비디오 이미지 소스를 배치를 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미디어 페이지 쪽에서 바로 이 미디어 폴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에 사용할 소스 클립을 먼저 임포트를 해 주도록 합니다 임포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설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재 프로젝트 세팅을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 세팅의 마스터 세팅을 보게 되면 타임라인 해상도 하고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 설정 이 두 부분이 있죠 먼저 이 두 부분의 설정을 반드시 먼저 설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즉 여러분들이 이제 그 퓨전 작업을 통해서 그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최대 해상도와 가로 세로 최대 해상도와 이 초당 프레임 레이트를 먼저 명확하게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hd 성격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1920x1080 hd 해상도로 일단 설정을 해 놓고 프레임 레이트는 네 바로 23.976 으로 일단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플라이백 프레임 레이트도 자동적으로 똑같이 설정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면 즉 여러분들이 어떤 퓨전에서 작업되는 영상물이 29.97 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29.97 로 설정을 해 줘야 되겠죠 25가 필요하다면 25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꼭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만들어지는 영상이 갖고 있는 정확한 프레임 레이트와 해상도 규격을 꼭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24.976 1920x1080 hd 해상도 세이브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제가 인터넷상에서 미리 다운을 받은 이 비디오 파일이 있는데 바로 이 파일이죠 지금 이 파일을 선택을 해 보게 되면 프레임 레이터가 이제 그 24 fps 고 해상도는 1920x1080 이죠 아까 제가 이제 이 설정했던 프로젝트 세팅이 마스터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이제 그 똑같은데 프레임 레이트가 보게 되면 설정한 프레임 레이트는 24.976 인데 지금 제가 작업하려는 영상은 24 fps 죠 사실상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 레이트가 다른 경우라면 가능한 소스 클립이 갖고 있는 소스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하고 똑같은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을 해서 작업하는 것이 일차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편의적으로 이 프레임 레이트를 똑같이 맞춰주는 그 원칙을 좀 깨버리고 이미 어떤 프레임 레이트로 일단 설정을 해 놓고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영상을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럼 이제 이같이 경고 메세지가 나타나게 되죠 현재 그 프로젝트 세팅에서 설정되어 있는 그 설정 값 설정 값이라 임포트를 하는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경고 메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임포트를 하는 영상이 갖고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일치를 시켜서 마스터 세팅을 바꿀 거라면 체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 아까 설정했던 그 프로젝트 세팅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라면 돈 체인지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설정했던 마스터 세팅 값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기 때문에 돈 체인지로 해 주겠습니다 그럼 보게되면 이제 그 해당 영상이 이렇게 FPS 값을 보게되면 24로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네 네 이같이 저는 이제 이 영상을 강제로 현재 그 설정되어 있는 마스터 세팅의 프레임 레이트하고 똑같은 수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해당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스터 클릭 바로 클립 애티리뷰트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 비디오 쪽에 있는 프레임 레이트 설정을 강제로 원래 오리지널 프레임 레이트인 24 프레임 레이트가 아닌 23.976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마스터 설정이 되어 있는 이 마스터 프레임 레이트 설정 설정이랑 똑같은 상태를 일단 가지게 됐죠 이렇게 지금 작업에 사용할 파일을 임포트를 했다면 바로 이제 퓨전의 인터페이스로 이동을 해서 미디어 폴을 실행해 놓고 이제 미디어 폴에서 나타나는 바로 비디오 클립이 있죠 미디어 페이지를 통해서 임포트 했던 비디오 클립이 보이죠 이 비디오 클립을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을 시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 미디어 인이라는 노드와 미디어 아웃이라는 두 개의 노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 퓨전 작업을 위한 퓨전 전용의 타임라인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제 이 타임라인은 에디터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바로 이 같이 해당 타임라인이 바로 퓨전 컴포지션이라고 불리는 이 비디오 클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와 같이 퓨전에서 어떤 비디오 클립을 임포트를 시켜서 이 같이 어떤 작업을 딱 스타트를 해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작업의 모든 구성 내용을 담고 있는 퓨전 컴포지션이라고 불리는 비디오 클립이 딱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클립은 바로 새로운 타임라인 시퀀스 안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영상 클립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적 길이를 보게 되면 제가 임포트를 했던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시간적 길이하고 일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클릭 드라잉 드랍을 했을 때 보게 되면 미디어 인이라고 불리는 이 노드가 있죠 이 노드로 선택을 해 주게 되면 인스펙터 창에서 선택한 노드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조절 속성을 따로 이렇게 열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보게 되면 미디어 인쪽에 바로 글로벌 인 아웃 쪽을 보게 되면 인이 0 엔드가 222 프레임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비디오 클립에 갖고 있는 영상의 길이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 미디어 페이지 쪽에서 확인해 보면 해당 비디오 클립이 바로 9초 7 프레임으로 현재 지금 찍혀 있죠 이 상태를 프레임 수로 환산을 했을 때 보게 되면 그 프레임 넘버가 223 프레임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퓨전에서는 실제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엔드 프레임 구간을 그대로 다 인식을 해서 지금 작업이 이뤄지는 걸 알 수 있죠 토탈 프레임 넘버 개수가 223 프레임이니까 퓨전에서 잡힐 때는 스타트가 0 네 스타트가 1이 아니라 스타트가 0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0에서 222 프레임까지만 잡히게 되겠죠 네 지금 상태에서 플래백을 해 보게 되면 그 임포트를 했던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죠 음 일단 이제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타임라인이 갖고 있는 클립 이름을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 놓죠 퓨전 베이직 스터디 베이직 스터디 라고 해서 이름을 지정해 놓죠 세이브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 각각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개념적인 작업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이제 그 어떤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클릭 드래근드랍을 시켜서 배치를 해 주게 되면 해당 비디오 클립 또는 해당 이미지 클립이 갖고 있는 그 소스를 임포트를 해서 화면에 배치를 시켜주는 미디어 인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 미디어 인에서 만들어진 영상의 결과물을 최종 출력을 시켜주는 목적으로 바로 이같이 미디어 아웃이라는 노드가 또 이렇게 동시에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 보면 두개의 노드는 현재 이렇게 노란색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미디어 인 쪽에서 만들어진 영상의 결과물이 미디어 아웃 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라인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결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어떠한 출력 결과물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딜리버 페이지 기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노드의 구성을 그대로 어떤 비디오 파일로 출력을 해 주게 되면 결국 이같이 아무런 화면도 출력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시 이제 그 연결 관계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먼저 이 노드가 갖고 있는 보게 되면 이제 이 노드에 바로 이제 이 네모난 모양의 포트가 있죠 이 포트가 바로 해당 노드가 갖고 있는 출력을 뜻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노드가 내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주게 되겠죠 그 내부적인 역할을 다시 다른 노드 쪽으로 전달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같이 아웃풋 쪽에 있는 이 포트로부터 다시 다른 노드의 인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미디어 아웃쪽에 보게 되면 이 삼각형의 노란색 삼각형의 포트가 보이죠 이 삼각형의 의미가 바로 인을 뜻합니다 즉 다른 노드로부터 어떤 값을 전달 받는 포트란 뜻이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뭐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게 되면 다시 두 노드 간의 정상적인 입력과 출력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중간 안에 바로 어떤 색포증이라든가 합성이라든가 또는 이펙트 이런 성격을 만들어주는 어떤 노드를 중간중간 삽입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미디어 아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간단한 이제 그 개념을 좀 보여 드린다면 바로 미디어 인 노드를 선택을 해 놓고 오른쪽만 클릭 바로 나타나는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인서트 툴 기능이 있죠 네 바로 새로운 어떤 도구를 후방쪽으로 삽입을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인서트 툴 쪽에서 바로 나타나는 많은 이제 그 카테고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컬러 쪽에 보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라고 불리는 이 노드가 있죠 클릭 네 그럼 이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역할을 담당해주는 새로운 노드가 중간에 딱 삽입이 되어 있죠 이 노드로 선택해서 바로 나타나는 인스펙터 창에서 바로 바로 이 같이 Gain 리프트 감마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또는 Saturation 뭐 이 같이 이제 그 간단하게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기반의 간단한 색보정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이제 그 조정이 되어 있는 그 속성 값을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속성 아래 보면 이 전 모양의 버튼이 있죠 클릭해주게 되면 원상태 값으로 다 빼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제 그 조정이 되어 있는 모든 상태 값을 원상태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상대를 보게 되면 바로 이 Reset 버튼이 있죠 네 한꺼번에 조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컨트라스트 값만을 좀 증가시켜 보죠 이렇게 그리고 채도도 살짝 증가시켜 놓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브라이트네스 컨트라스트가 바로 이 같이 색상 대비 채도를 증가시켜주는 목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해당 기능의 역할을 온오프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그 체크 모양의 버튼이 있죠 네 체크를 해제시키면 기능이 딱 꺼지게 되죠 다시 체크 체크 오프 또는 해당 노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P 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기능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죠 다시 컨트롤 P 다시 켜지게 되죠 컨트롤 P 단축키를 사용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상께서 브라이트네스 컨트라스트의 어떤 시각적인 작용이 화면의 전체에 걸쳐서 작용이 되는게 아니라 화면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야 된다면 바로 해당 노드에 푸른색 생각형 모양의 이 포트가 보이죠 바로 이 포트가 매트를 입력해주는 바로 이펙트 마스크의 입력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펙트 마스크라는 그 개념은 해당 어떤 그 노드가 갖고 있는 그 시각적인 결과물을 부분적으로만 제어를 해야 할 경우에 바로 해당 속성 쪽에 무언가 이미지 일부분만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에 무언가를 여기다가 연결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어떤 포토샵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이 레이어 마스크하고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체크를 레이어 마스크로 생성해주기 위해서 해당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상단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사각형 렉탱글 또 서클인 엘립스 두 개의 기능이 있죠 엘립스를 선택을 해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엘립스 이 노드가 만들어지면서 그 노드의 어떤 출력 결과물이 다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에 이펙트 마스크 쪽으로 연결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바로 엘립스가 갖고 있는 이 모양 영역 안에서만 바로 이같이 색보정 효과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엘립스 마스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화면상에서 보이는 이 위치 또 크기 또는 회전 뭐 이런 것들 역시 또 컨트롤 Z를 해서 언두를 해줍니다 컨트롤 Z 다시 이제 그 위치를 뭐 이렇게 그냥 선택해서 드래그 시켜서 이쪽으로 배치를 해 놓고 크기를 좀 작게 조정을 해 놓죠 뭐 당연히 이제 그 지금 같이 이펙트 마스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같이 동작을 하는데 이펙트 마스크의 연결 관계를 클릭해서 드래그 시켜서 연결 관계를 끊어 버리게 되면 네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이제 이 엘립스가 갖고 있는 출력 네 기본적으로 어떤 노드가 갖고 있는 그 결과물의 출력은 무조건 이 네모난 포트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력을 바로 브라이트레스 컨트라스트 이펙트 마스크 파란색 삼각형 이 포트 쪽으로 전달시켜줍니다 네 그럼 이제 이같이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시 이번에는 이제 그 이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이 블러의 적용을 적용을 해보죠 이번에는 이제 그 노드로 선택해서 아까 같이 인서트 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빔 바탕을 한번 클릭해서 오로지마스 클릭 바로 에드 툴 기능이 있죠 역시 이제 그 에드 툴 기능을 사용해서 어떠한 노드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는 독립적인 노드를 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에드 툴에서 이제 그 바로 이제 나타나는 카테고리 쪽에 보면 바로 블러가 있죠 여기서 바로 블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같이 블러 노드가 생성이 되겠죠 자 이 블러 노드를 바로 이제 그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이 출력 쪽에서 입력으로 전달시켜주고 다시 블러에 출력을 미디어 아웃 쪽에 입력으로 전달시켜줍니다 즉 이렇게 클릭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블러의 값을 블러 사이즈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뿌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이 블러 노드를 연결할 때 기존의 연결 관계를 끊어가면서 연결을 했는데 다시 컨트롤 Z 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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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로 대두로 넣죠 바로 손쉽게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노드의 관계 안에 중간 삽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스위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위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드랍 그럼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보게 되면 번거롭게 노드 관계를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중간 삽입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시 이 상태에서 블러의 블러 사이즈를 증가시키면 전체적으로 뿌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시 이제 이 블러에서 블러 노드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역시 이제 그 이펙트 마스크 쪽에서 이번에는 렉탱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네모난 모양의 이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 형태가 갖고 있는 위치 또 크기 또 회전 뭐 그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컨트롤 Z 동두 사이즈를 체크 뭐 적당히 이렇게 눌러놓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미지의 그 특정 부분만 이미지의 특정 부분 안에서만 이같이 블러 효과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다른 이와 같이 기본적인 어떤 퓨전의 작업 방식은 이와 같이 노드와 노드끼리 서로의 어떤 네트워크와 연결을 통해서 이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뭐 결국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봤을 때 바로 어떤 개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퓨전에서는 미디어 아웃 미디어 아웃 노드 역시 그 노드의 특정 부분만 이 마스크로 만들어주는 이 마스크 역할의 노드도 역시 존재하게 되겠죠? 네 이같이 그리고 이제 그 노드를 감안해 보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결과물을 다른 노드 쪽으로 전달시켜 줄 때 바로 이같이 네모난 이 포트에서 이 포트의 의미가 바로 그리고 해당 노드가 어떤 내부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시각적인 결과가 출력이 되는 네 출력 포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삼각형이 바로 다른 노드로부터 연상 결과를 전달을 받는 입력 포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상 결과를 출력을 시켜서 입력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제 어떤 노드의 연상 결과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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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드와 노드끼리 서로의 어떤 출력 결과물을 전달 전달을 받아서 이런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이 돼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개수가 몇 개 안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운 성격의 작업을 하게 되면 몇 개가 아닌 몇십 개에서 몇백 개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 노드가 단순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새로운 노드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성격의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렇게 노드와 노드끼리 서로서로 중간중간 연결을 받아서 여러 개의 어떤 복잡한 성격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결국 보게 되면 전체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게 되면 이 방식이 바로 컬러페이지 쪽에 있는 이 노드의 연결 흐름과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퓨전도 이같이 각각의 어떤 시각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적인 노드의 연상 결과를 다른 노드 쪽으로 전달 전달 이어받고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결과물이 입력 노드가 하나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입력 노드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개의 입력을 또 전달을 받아서 그 모든 그 입력의 연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때는 결국 하나의 출력 노드하고 만나서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퓨전에서 작업이 흘러가는 그 기본적인 컨셉이 이와 같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제에 이어서 연속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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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